어, 여기야. 아니, 또 뭘 시키려고 또 이렇게 바리바리도 이렇게... 자,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어? 여기 이쪽으로. 환영합니다. 이쪽에서 QR 체크 한 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로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호경환이요. 제 이름으로 있어요? 아, 호경환으로 예약했어요? 아니, 왜... 환불은 내 이름으로... 아니, 이게 뭐하는 데예요? 카페예요? 아, 공유주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공유주방? 공유주방이 있더라고요, 요즘. 야, 근데 딱 심플하네. 요즘은 이렇게 먹으나 봐. 아, 이거 괜찮다. 아니, 그래서 오늘 저기 요리가 뭐예요? 뭐 해줄 건데? 아, 오늘? 아, 요즘 다이어트... 해야죠. 다이어트 하니까 캡사이신이 살이 좀 잘 빠지잖아. 캡사이신? 다이어트 때문에 캡사이신 알약이 나올 정도로 외국 헐리우드에서 되게 핫하거든요. 아, 근데 유리 씨는 워낙 매운 걸 좋아하니까. 이거 했다고? 비주얼 최고야. 내가 할 거는 두부 요리야. 아, 다이어트 하면 두부지 꼭 먹어야지. 저희 요즘 신곡 활동하려고 두부만 먹고 있거든요. 저거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에센스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두부 요리 많거든요. 나는 좀 간편식,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거? 초간편 요리. 아, 간편? 편집사람 보면서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도 좀. 두부를 빼줘서. 자, 두부의 물기를 쫙 빼고. 어, 빼줘, 빼줘. 튀기네. 그죠? 아니지. 튀기는 게 어떻게 다이어트야. 탈집을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후드슈 두 개. 그래서 그만. 간장 두 개. 간장 두 개. 섞어줘. 이렇게 해서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렇게? 여기 사이사이. 네. 벌려서. 뿌려놔. 아, 이런 거는 진짜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봐두면. 그 펩파라쇼 저 뚜껑 열어줄래? 네. 펩파라쇼. 이거 생으로. 너무 맵지 않아요? 저건? 이렇게 해서 뿌려줘. 무슨 소리야? 와, 아냐 이거 매워.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베트남 고추는 아니여가지고. 우간다. 우간다는 좀 괜찮아. 약해. 후간다, 후간다, 후간다 이거. 이게 약한 거라니까. 하나 먹어봐 그럼. 진짜 괜찮아. 안 하지, 안 하지. 가위바위보 해봐. 아니 본인 먹어봐. 본인이 먹고 괜찮은다고 먹을게. 아니 리액션 나오니까. 가위바위보 해봐 빨리. 아, 나 미치겠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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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자, 먹어봐. 진사랑. 진사랑이 하는 거야. 우리 그거 안 적 있다. 이긴 사람인지. 이겼어. 이겼어. 내가 먹어볼게, 진짜. 이걸 먹는다고? 씹어요, 씹어요. 괜찮아? 아, 진짜 매운데. 아, 진짜 매운데. 진짜 매운데. 괜찮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괜찮네. 아, 그래요? 응, 괜찮아. 여러분, 보통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기까지 매워. 여기까지 매워. 네, 특이한 거예요. 아, 그만 넣어요, 그만. 요즘에 내가 더 캡사이신 다이어트를 하거든. 근데 이게 두부 때문에 덜 맵더라고. 야, 비주얼은 괜찮지 않니? 완전? 그렇지, 레스토랑 같지? 아, 에어프라이어 기름인데. 아, 살짝 이렇게 구워지는구나. 야, 아니 두부 에어프라이기 너무 어떻게 되는 거야. 괜찮다. 약간 두부 샐러드 같은. 어, 또 이러니까 안 매워 보인다. 이게 구워서 그런지 덜 맵더라고. 이번 요리는 뭐예요? 샌드위치 먹고 싶잖아. 아, 근데 다이어트하는데 샌드위치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빵 대신에 다른 샌드위치로 만들어 줄게. 빵 대신에? 근데 맛이 없으면 안 돼. 그건 알죠? 내가 해서 맛없은 적 있어? 몇 개 있었어. 몇 개 있었어. 아, 솔직하네. 좋네. 감자로 샌드위치를 누나가 만들어 줄게. 감자로 샌드위치를요? 아, 번을? 빵 대신. 이거 진짜 신기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 칼로리가 세분이군요. 아, 칼로리가 세분이군요. 우와. 두 쪽 나오게. 이거를 이게 딱 이제 받쳐주니까. 이거 두께 조절하는 거 아니야. 오. 근데 이건 진짜 꿀팁이다. 이렇게 젓가락 대고 하는 거. 끝까지 안 쓸리게. 생활 속에 아이디어가. 밑에까지 칼질이 안 들어가고. 근데 반대로 꼭 하셔야 돼요. 앞뒤로, 앞뒤로. 오, 괜찮다. 이거 봐. 아이디어네. 진짜 신기하더라고. 반대로 이게 앞에는 이렇게 썰고, 뒤에는 반대로 써니까 안 끊어져. 이거 봐. 오, 이거 봐. 잘 썰었네, 근데. 오. 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얘를 양념장을 발라서 부어주면 돼. 소스 만드는 거죠? 네, 소스 만들려고. 버터, 올리브, 소금. 버터, 올리브, 소금. 고춧가루를. 칠리, 고추 파우더. 아, 이렇게 해서 양념으로. 사이사이에 넣는 거죠? 비주얼. 아, 대박. 자, 이제 에어라이에. 아, 맛 궁금하네. 와, 오징어 같다, 그치? 어, 오징어 같아. 시작. 샌드위치, 우리가 지금 겉에 옷을 만들었잖아. 속에 들어갈 걸 만들게. 너가 진짜 좋아하는 거. 너하고 친한 거. 뭐야, 이게? 아, 이거 삶는다고? 그렇지. 아, 이거 삶는다고? 그렇지. 바깥에서 꼭 빠지지 않지? 되게 추워. 그걸 넣어야지 다이어트 시키면 그냥. 색깔이 되게 많아. 오, 색깔 변하네. 이거 그릇 색깔하고. 아, 별로, 별로. 깔맞으면 됩니? 빨리 끓여야 되잖아. 배고프지? 파워로. 아, 이렇게. 그렇지. 깜빡 끓겠다고 깜빡했어. 끓는다, 끓는다. 어디? 진짜 빨리 끓지? 와, 빨리 끓네. 조금 냄새 날 수 있으니까. 마늘을 조금만, 조금만 넣을게요. 아니, 진짜 마늘 넣는 거 팁이네요. 나는. 마늘 넣으면 좀, 약간 삼계탕 느낌이 나면서. 맛이 좀 괜찮은데. 깐살. 비린내가 없어져요? 네, 좀 많이 줄어들어. 아, 그렇다면 스크램블. 스크램블 에그를. 얹이기만 하면. 자기가 인식해. 아, 됐다. 오, 신기하다. 이게 막 옮겨도 자기가 켜져. 됐어. 됐어. 됐다. 우리는 이번 주 주제가 고추잖아. 네. 그래서 실고추를 좀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실고추도 있구나. 우리가 실고추를 생각 안 했어.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실고추를 먹으면 밤도 없어. 저 정도면 새집 아니에요, 새집? 아, 왜 허락도 없이 넣어요? 아직도 배용량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 손버릇이 있어, 손버릇이. 그 손버릇. 아, 다 됐다. 와, 잠깐만. 아코디언 감자. 맛있겠다. 잘 익었다, 잘 익었다. 맛있겠다. 와, 지금 색깔 투명해졌다. 투명해졌어. 완전 먹었네. 버터하고 양념 엄청 먹었네. 와. 재밌다,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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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